미국 미주리의 한 남성이 혹부리 영감이 되었다고 하는데요. 그가 키우던 고양이에게서 희귀한 감염 질환에 전염된 이후의 일입니다. 68세인 그는 오른쪽 얼굴과 목이 부어올라 2개월간 통증이 느껴졌고 이후 고열이 일주일간 계속되자 병원을 찾았습니다. 이 남성이 키우던 고양이는 그의 이러한 증상이 시작되기 이틀 전에 사망했습니다. 고양이 백혈병에 의한 사망일 줄로만 알았죠. 그러나 의사들은 현재 이것이 독성 야토병균에 감염된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고양이가 약을 주는 그에게 뛰어올라 물거나 핥혔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 예상대로 이 남성은 야토병균 검사의 양성을 보였는데요. 그는 야토병 진단을 받았으며 4주간 항생제 처방을 받았습니다. 다행스러운 건 부어올라 고통을 주었던 혹이 단지 5일 내로 좋아졌으며 게다가 3주 뒤에는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야토병은 토끼 열병으로 보통 알려져 있는데요. 그 이유는 토끼 산토끼 설치류가 특히 이 병에 잘 걸리기 때문이죠. 애완동물은 보통 감염된 먹이를 먹을 때 이 질병에 걸린다고 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